자 이번 건은 어 이천수 이천수 칠카 붙으면 1500억 자 이거 가겠습니다 아 이거를 왜 가지 어 될 확률도 별로 없는데 강화 포인트도 천만포인트 있어야 돼 천만포인트 자 효쿠라니 어서 오시고 자 재물 몇개 있지 재물 하나 둘 두개밖에 없네 강화 비용은 15만원 밖에 안하고 아 이거 내가 붙인 거야 아 아 이천수 이천수까지 제가 붙인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 아 이거 전에 내가 붙인 거구나 잠깐만 뭐 하려고 그랬지 어 꼴키퍼로 넣어 달래 꼴키퍼로 자 이천수 꼴키퍼로 넣고 아 6위는 너무 하잖아 6위는 아 6위는 너무한데 오늘 주인이 원하면 가는거지 뭐 그쵸 뭐있나 아 으 으 아 으 뽀뽁 뽀뽁 으 으 으 그냥 팔지 어 이 분 피파 접는다 그랬나 아 파 접을 라고 하는건가 으 으 저거 붙어도 안팔릴 것 같애 문제는 그거지 붙는다고 팔리면 되는데 안팔릴 것 같은데 나도 안팔릴 것 같애 자 재물 갈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하면 로봇 되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첫 번째 재물 에이 붙었어 붙으면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어 돈이 없어갖고 재물 몇 개 못 샀어 자 좋구요 나도 안팔릴 것 같은데 이 전수 근데 또 이거 6이야 6이야 나 미치겠어 아직도 추천 안하는 사람들이 있네 추천 안하면 로봇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2개 투샷 잘 터지고 있네 잘 터지고 있어 잠깐만 4일 2개 가면 되겠다 4일 2개 가면 되겠다 4일 2개 가면 되겠다 4일 2개 가면 되겠다 3일 갈 필요 없이 4-51개 가면 되겠다 4-5% 자 고마워요 박정우님 땡큐 어 100억인데 100억 돌파하는거야 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굿바이가 될 것인가 자 강한 5억이상 자 천수야 과연 천수를 누릴 것인가 리볼따 알유 레디 제발 5 4 3 2 1 0 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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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